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 이 친구는 앞으로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모질다는 생각보다도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당대표로 있던 그런 정당에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당당하게 외치고 더 여러분들 심하게 뭡니까 자유정의 진리를 외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자기가 며칠 전까지 몸담았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건물에 정상영업 현수막 이준석이 올린 사진 한 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 11일 날 쌓는 것은 2년이고 무너지는 것은 2주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요즘에는 sns가 이런 용도로 너무나 활발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참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또 이렇게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리게 되면 뭐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신문들이. 자기가 엊그제까지 이런 당대표로 있었던 정당에다가 이런 사진과 함께 우리 식당 정상영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 건물은 마치 폭역이라도 당한 듯 주변이 난장판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식당 정상영업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들은 겁니다. 당이야 망하든 말든 새 정부가 뭡니까 어려움을 겪든 말든 오로지 본인은 당권을 찾아서 당대표로 복귀해야겠다. 모든 원인 제공자는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준석 대표가 현재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을 개량해 쓴 것으로 추측되고 여기서 2년이라는 표현은 2020년 5월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8월 9일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화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준석은 지난달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건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된 뒤에 당 지도체제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전환하기까지 시간을 가리켰다고 볼 수 있다. 정말 대단하죠. 아무튼 8월 10일 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서 이준석 씨는 당대표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자동 해임됐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지 한 14개월 만이죠. 그는 지금 예고한 바와 같이 내일 13일 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걸 보면 참 도대체 인간은 저는 어느 수준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밑에 여론은 의견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참 이준석을 그냥 나무라고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나무라지만 이 친구가 그런 것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으면 진작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연출 안 했겠죠. 마지막까지 보통 시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겠느냐 그 귀추가 주목이 되죠. 시민들의 아우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호철 님이 나는 또 그 성상납 논란이 된 업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비꼬셨네요. 김명헌 님은 이준석이 쌓았습니까? 엉터리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님은 이준석이 게재한 사진과 그런 그동안 이준석이 저지른 만행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독자들이 남긴 주장에 대해서 찬반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엇갈리는가 부분을 보게 되면 대개 민심의 향배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론조사가 워낙 조작이 많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냥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론을 지 마음대로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 맞춰서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내놓는 OEM 방식으로 만들어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진짜 여론은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기사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찬반 사람들이 남긴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준석이 이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씩 새길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런 점을 한 번 더 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정도의 참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친구의 박수치고 부하내동하고 때로는 부역했던 그런 언론과 중진 칼룸니스트나 모모한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막 가는 그런 행보를 하기 때문에 선거부정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가 이제 앞으로 펼치는 막장 드라마가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수습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사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슨 한길 있었지라는 데서 여론조사해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유성민이 여러분들 당대표 1위 후보고 2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준석이라고 나왔죠.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뭐 선거를 만지는 뿐만 아니고 여론도 다 만지는 거죠. 여론을 다 만지니까 돈이 모든 게 다 그냥 조작인 겁니다. 해쌈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